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렌더인플레이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에서 렌더인플레이스라는 기능은 오디오 트랙으로 쉽게 컨버팅 해주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바운스, 바운싱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전에 우리가 익스포트에서 오디오 믹스다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디오 파일 오디오 트랙화를 시키긴 했었는데 큐베이스에도 실제로 바운스 항목이 따로 있긴 해요 그리고 오디오 믹스다운도 여전히 있죠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나마 렌더인플레이스라는 메뉴를 통해가지고 그냥 트랙들을 바로 확확 오디오 파일화 또는 오디오 트랙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미디 트랙으로 작업한 것들을 오디오 믹싱 작업을 위해서 오디오 컨버팅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솔로 트랙 만들어가지고 한 트랙씩, 한 트랙씩 익스포트, 오디오 믹스다운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이거 다 됐으면 또 이거 하고 이런 식의 전통적인 아주 원초적인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미리 해놓은 거를 오디오 트랙화 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트랙을 솔로 하고 이럴 거 없이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그냥 이벤트를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전부 하고 싶다? 전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전부 그래놓고 렌더인플레이스 걸어놓고 잠깐 볼일 보고 오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트랙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간단하게 두 트랙만 저희는 이제 요번 영상에서 한번 실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트랙 정도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쉽게 여기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 오른쪽 클릭을 딱 해보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이 오른쪽 클릭에 메뉴가 안 나온다 어?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팝업 툴박스 온 라이트 클릭 이라는 영상을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른쪽 클릭할 때 이렇게 메뉴 나오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온다? 좋지 않아요 이거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컨트롤이나 또는 커맨드 누른 채로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긴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냥 기본 세팅으로 메뉴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잘 안 써요 거의 단축키 쓰거나 사실은 오른쪽 클릭했을 때 여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때문에 이렇게 메뉴 나오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바로 랜더인 플레이스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 메뉴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돼 있어서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에디트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랜더인 플레이스 똑같이 있어요 근데 맨날 여기 찾아 들어가서 하기 좀 불편하죠? 바로바로 그냥 이벤트에 대고 오른쪽 클릭하는 게 편하니까 꼭 세팅을 그렇게 해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트랙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클릭을 딱 하시면 랜더인 플레이스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랜더라고 하는 이런 개념 용어가 영상 작업을 할 때 랜더링 랜더링 이렇게 하면서 많이 쓰는 용어긴 했어요 근데 큐베이스에서 이제 이 랜더라는 것도 이제 그냥 오디오 트랙 파일화한다 그렇게 이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이제 해볼 텐데요 세팅이 돼 있다면 사실은 이거 누르면 바로바로 돼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세팅부터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퍼레이트 이벤트 그 다음 블록 이벤트 원 이벤트가 있는데요 세퍼레이트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벤트 한 덩이당 무조건 오디오 파일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여기 한 덩이 두덩이 세덩이 세 개 만들어지죠 여기도 한 덩이 두덩이 세덩이 세덩이로 만들어집니다 한 트랙인데 세덩이로 오디오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옆에 같이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쪼개지는 거는 다 한 덩이씩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오디오 파일이 많아지니까 사실 저는 이걸로 거의 쓰질 않습니다 저는 블록 이벤트로 대부분 쓰는데요 요건 뭐냐 블록 이벤트는 뭐냐면 붙어있는 것끼리는 한 덩이로 나옵니다 붙어있는 거 한 덩이 또 이렇게 한 덩이 그래서 이렇게 한 덩이 밑에 또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전부 조각조각 나와있지만 전부 붙어있죠 그러면 이거 그냥 한 덩이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게 블록 이벤트입니다 원 이벤트 그럼 원 이벤트는 뭐냐 블록과 원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쉬는 부분이 있다 쉬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한 덩이 그리고 오디오 파일이 딱 끊기고 또 하나의 오디오 파일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원 이벤트로 되어 있으면 쉬는 부분이고 이렇게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와도 그냥 통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이 오디오 파일 끝까지 한 덩이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원 이벤트에요 그러니까 이 원 이벤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옛날 오디오 믹스다운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가장 이제 유용한 건 엣지 블록 이벤트 저는 이게 유용해서 이걸로 주로 많이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용 설정 환경에 맞춰 가지고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사실 블록 이벤트에요 이게 사실 렌더 인플레이스 이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밑에 프로세싱 이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 가상학기 원래 날 소리 그러니까 드라이한 원래 소스의 소리로 빠져야 되는데 뭔가 채널 세팅한 거나 뭔가 이펙팅 건거나 한 게 있으면 뭔가 경로 시그널 패스가 된 게 있으면 그 이펙팅 된 것까지 같이 뽑혀야 된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 놓고 그 오디오 트랙을 가공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드라이로 많이 놓고 뽑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펙팅을 한 그런 상황 인스트루먼트 트랙이나 또는 심지어 오디오 트랙에 이펙팅을 해놓고 그거를 따로 또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미디 트랙에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로 대부분 쓰곤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요 테일모드 꼬리가 남는 건데요 바앤비트로 저는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오프되어 있어요 초 몇 초로 할 거냐 바앤비트 몇 마디 몇 박으로 할 거냐 인데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스트링 같은 거 작업을 해놓고 지금 보시면 뭔가 이렇게 작업해 놓고 여기 지금 미디 노트가 딱 끊겨 있죠 그러면 실제로 미디를 들 때는 딴 하고 잔상이 잔향이 살짝 남았다가 사그라질 건데 오디오 트랙으로 변화해도 여기가 뚝 끊겨 있어요 파일이 여기까지만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잔상 잔향이 없이 소리가 바로 끊겨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바앤비트로 한 두 마디 정도 여유를 두고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두 마디 정도 더 오디오 파일 오디오 트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환경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초 정도 더 끌면 좋을지 아니면 몇 마디 또는 몇 박을 끌면 좋을지는 여러분이 세팅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두 마디로 해놨고요 몇 마디 몇 박 그러니까 비트죠 그 다음에 디비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몇 분 음표 정도 그 다음에 몇 틱값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하셨으면 됩니다 그 밑에 비트뎁스 요거는 뭐 큐베이스는 요즘 뭐 64비트 플로트까지 지원하죠 근데 업계의 표준이 24비트라 저는 24비트로만 항상 작업하고 그 이상으로는 사실 음질이 더 좋아지긴 하지만 이렇게 작업해도 결국은 나중에 24비트로 다 되기 때문에 잘 안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업계의 표준 24비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거의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냥 거의 균일이죠 뭐 대부분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뭐 나중에 또 시대가 더 좋아지면 또 올라가게 될지 그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제 파일 네임 세팅 이거는 그냥 생성되는 트랙에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이름을 지정해서 이제 여기다 지정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저는 수동으로 넣기 때문에 이건 잘 체크 안하고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요거에요 파일 패스 그러니까 경로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게 항목이 있는데 이게 체크가 꼭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체크를 해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최초로 지정했던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자동으로 다 다 모여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디 뭐 다 흩어져 가지고 오디오 파일 날리고 분실되고 없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 때문에 항상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뭐 이거는 믹스 다운 투 원 오디오 파일인데 하나의 오디오 파일로 뭐 믹스 다운 근데 이건 체크 안하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스 이벤트 뮤트 소스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어 그 기본 이제 미디 트랙이든 하여튼 뭐 오디오 트랙이든 어쨌든 기본이 되는 그 트랙을 이 렌더링 렌더를 하고 난 후에 뮤트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놔둘 거냐인데 어 저는 뮤트 하는 걸로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랙들이 우리가 이제 이 메뉴 이 뮤트 쓰는 것처럼 어 이벤트가 아예 뮤트 처리 돼 버립니다 어 세팅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세팅 했으면 바로 이제 렌더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살짝 걸리겠지만 어쨌든 편집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고요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렌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몇 트랙 몇 이벤트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될 거예요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 또 뽑았고요 또 하나 뽑아 주겠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많이 선택해 놓고 하셨다 그러면은 시간이 살짝 걸릴 수 있죠 어 볼일을 보시고 오시면 되요 뭐 그냥 뭐 잠깐 뭐 tv 좀 보고 아니면 핸드폰 좀 하다가 뭐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이제 오디오 트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트랙은 자동으로 뮤트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트랙이 뮤트된 게 아니라 이벤트가 뮤트되는 거예요 단축키 7번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7번 x 있죠 이렇게 이걸로 제어하는 이 뮤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 파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 오디오 트랙 그냥 놓고 마치 그러니까 오디오 믹스다운 한 것처럼 바운칙 한 것처럼 쓰시면 되고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로직 같은 경우에는 트랙 임바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기능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테일모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마디 정도가 더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벤트보다 두 마디 정도가 더 만들어진 건 아까 제가 테일모드를 해놨기 때문에 두 마디 정도가 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소리가 혹시 잔향이나 잔상 같은 게 남을 수 있으니까 꼭 테일모드 켜놓고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미디 작업한 거 아니면 뭔가 오디오에 뭔가 작업을 해놓고 그걸 다시 오디오 트랙화 또 뽑아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전에 전통적인 오디오 믹스다운 방식을 쓰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트랙을 이렇게 오디오 트랙화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랜더 인플레인스에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즈였습니다